아이고, 할머니다! 이리 와, 이리 와봐.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이 말은 아니예요. 그 짠을 사는 거 봐라. 그렇지? 아이고. 여기 있지? 내가 할 말이야. 좋겠네. 너가 할머니가 보양식이라고 장악국 끓여준대. 먹는 전복, 쟤 전복 먹어. 전복, 전복은 먹는다. 내 아들 삶아가 미겸 된다. 자, 전복도 먹는다고. 아, 맞다. 전복 먹는 게 있더라. 전복, 전복 먹었더라. 전복, 전복 먹었더라. 다 먹었더라, 너. 샤라드 샥거든. 해산물 파티가. 아몰르 파티. 아몰르 파티. 엄마.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아들, 저봐라. 내가 가채를 져라. 식어야 주지. 그 옆에 가서 식하라. 식혀줄게, 저야. 식혀줄게, 앤야. 알았지? 알았어. 자, 보자. 자, 소세자 양파. 이거라 주지 말고, 이것도 빼야 된다. 이거라 빼야 되잖아. 어. 할미 밖에 없네. 여기 바르고, 이거 껍데기가 콜라겐이 많아. 우리 강새들. 여름에 아들을 굶게 놨어. 굶게 놨어. 기다리세요. 오늘 배탄네. 전복도 먹고, 대구도 먹고 자아 엄마가 주세요 앉아, 앉아 앉아, 기다리세요 똑같다 먹어, 먹어 여기 있네 잘 먹나? 응 뭐야 전복을 처음 먹어봐 전복 먹나? 안 먹을걸? 저거 안 먹는다 전복만 빼놓고 먹는데 전복 안 먹는다 전복은 안 줘야겠다 다 전복 먹을 줄 모르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와 니네 전복을 마다하는 게 진짜 선주님들아 전복을 안 먹는다 할매가 안 먹고 아깨가 젖더만은 이놈의 새끼들이 아 선주한테 밥 쥐어 백야 웬일로 안 가? 미안 백야가 웬일로 안 가? 할머니 문 여는 거 알거든 자 백야 사야 안 가 백야 안 가는데 백야 할머니 밥 준대 왜 안 먹어야 돼 백야 가봐 백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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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봐 할머니 백야 밥 주세요 할머니 백야 밥 주세요 할머니 백야 밥 불러요 할머니 백야 불러요 나는 벙국에 밥 말아줄꺼야 먹고 왔어? 밥과는 좀 뜨거워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났다 우리 아들 이길 먹고 애가도 웃고 있어 애니야 신났어? 짜잔 앉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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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이거 먹어 자야 저게 먹고 싶은가 봐 애기야 먹어 먹어 옳지 허야 먹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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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애니야 봐 국물 파 저 아빠도 엄마가 국물 2그릇을 3그릇을 넣어놔 이제 할머니 짱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 원료를 완전 이걸로 그래 내가 더위 가시아가 아이고 고생했다 더워서 너가 털이 많아가지고 너가 털이 많아가지고 너가 털이 많아가지고 더울때는 할머니도 많고 다 벗고싶은데 너가 털이 많으니까 얼마나 더운가 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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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우와 주디 시끄러가자 안되겠다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국물 티나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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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짱한테 사와 내일 경봉시장 가서 짱한테 사야되겠다 아이고 난리가 났다 아이고 잘못 떨어지고 난리 났다 헤헤 하하하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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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이고 아이고 저희야 배불러야 아이고 기운 좋아 둘 다 웃노 아이고 아이고 기운 좋아 셋 다 웃고 있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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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거 보니까 기분이 좋아 아주 뭐지 아이고 간만에 할머니가 더위 가시라고 보양을 했다. 보양을. 더운데 올여름 더워가 산책도 많이 못하고. 올여름 진짜 너무 더웠어. 식물이 다 죽 거야. 꼭 천지 같다. 너가 빠지는데. 우리 애니아가 제일 신났네. 할머니 앞에 딱 있네. 맛있었어. 할머니 손이 약손이다. 쑥쑥 내려가라. 아이고 배가 벌렁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빨을 이래가지고 어쩌나. 애니아가 뺏어 먹으려고. 진짜 맛있어. 주둥이들이 맨날. 근데 호야는 안 보란다. 애니아가. 우리 호야도 다 먹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다 먹었어. 할머니가 털어봐서 털어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오니까 좋아. 아이고 마 지쳤죠? 아이고 아이고. 입쩍쩍쩍쩍쩍.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가래 끓는 소리 하지 마시오. 아이고 그래 그래. 할머니가 최고라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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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최고라꼬. 니 잘 먹고 뭘 하네. 할머니 빨리 와서 안 해줬다고 그랬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도 안ped있게 줘라 또. 그럴까? 내일 또евич 사줄까? 내일 갱이 사줄까? 할머니 있는 동안 몸부시 제대로 하네? 알았어 알았어. 끝. 이제 끝! 식사 끝! 이제 식사 끝났어요 잘 먹었습니다